봄투데이 오니코 제품의 갤럭시 S3 데일리이지 클래시타일 카드지각형 다이알로우입니다. 제품 색상은 카멜 브라운 색상입니다. 제품 안쪽에는 번들 케이스 하나와 부착하실 수 있는 슬레임 양경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. 제품에는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3군데가 되어 있고요. 안쪽을 보시면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번들 케이스를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. 미리 부착된 슬레임 양면 테이프를 벗겨낸 후 제품 부착은 가장 중요한 카메라 구멍만 맞춰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. 부착된 사슬 케이스에 이제 핸드폰을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 이어폰과 D&B 안테나 충전 케이블을 장착을 해 보았습니다. 제품 소재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이니셜 각인 선택 시 이런 식으로 이니셜 각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핸드폰 줄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일렉 구멍, 스트레이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핸드폰 줄이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